전남 보성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영농능력 배양을 위해서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. 보성군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시설 고추와 키위 그리고 양봉과 전지전정 등 7과정 12회 운영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과정특성에 맞게 이론과 실습, 현장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반기엔 양봉과 전지전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.